KOREA FOCUS 오늘의 단상입니다. 1945년 10월 24일, 오늘은 유엔이 창립된 날입니다. 유엔, 곧 국제연합은 현재 193개국이 가입한 기구인데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 등이 있고요. 본부는 뉴욕, 국제사법재판소는 헤이그, 산하기구는 빈과 제네바, 그리고 케냐의 나이로비에 있습니다. 1945년 오늘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화민국과 46개국이 동의하며 국제연합이 출범했습니다. 한마디로 2차 세계대전에서 교훈을 찾아 전쟁을 막기 위해 만든 국제기구죠. 헌데 과연 유엔이 전쟁을 막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극히 의문입니다. 일단 1950년 코리아전에 발발해 유엔의 책임이 큰데요. 창립 당시 미국의 영향하에서 그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난이 그것입니다. 가령 1947년 11월 14일에 사실상 코리아의 분단을 결정하고 그 이듬해 남코리아 만화의 단독선거를 추진함으로써 전쟁의 근원을 제공했지요. 정확히 말해서 미국의 뜻대로 코리아전이 발발하도록 적극 방조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른바 유엔전쟁보장이사회로 불리워야 마땅하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코리아전만 해도 1949년 건국된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 중화민국 곧 대만을 유엔안보리이사국으로 고수하다가 소련이 탈퇴한 상태에서 참전을 결정한다든지 그 결정조차도 다국적 연합국인데 미국이 유엔군으로 조작하고는 지금까지도 비법적으로 쓰고 있는 데 대해서 여전히 실질적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유엔안보리는 유엔총회위에 군림하면서 유엔안의 민주주의를 결정적으로 왜곡시키고 있지요. 그나마 소련이 있을 때는 미국을 견제라도 했는데 지금은 미국이 마음대로 유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북이 평화적 위성을 쏘면 유엔 제재를 결정하고 미국이 군사위성을 쏘면 침묵하는 그 악명높은 이중잣대가 일상적으로 수없이 벌어지고 있지요.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식으로는 유엔이 자기 헌장에 담아놓은 원칙을 견제할 수가 없고 응당한 권위도 획득할 수 없다는 건 자명합니다. 유엔은 하루빨리 기형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바로잡고 더 이상 미국의 거슥이 노릇을 중단하는 민주화의 전기를 이룩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극소수 제국주의 국가들이 저지르는 침략전쟁으로부터 대다수 국가들과 세계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은 골 따라 흐른다고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단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은 더 이상이거나 세계의 정상에 관한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심하고 다음 지정인의 모임과 함께 이곳은 지킬 수 있습니다. 대단한 문을 지켜주십시오. 독특한 문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상은 사회에서 위협마는 much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상은 사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상은 사회에서 함께 한 건가입니다. 한국의 정상은 사회에서 양은 사명의 정상은 사회에서 크게 분필합니다. 한국의 정상은 사회에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정상은 사회에서 대단한 예상에서 한 진짜 일요일까요? 감사합니다.